최근에도 한 유튜버가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을 붙잡아 무릎을 끌려 화제가 됐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식의 사적 복수가 유튜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조회수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해선 기자가 해당 유튜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차량 뒷좌석엔 10대 남학생이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앞에 탄 성인 남성들, 욕설을 섞어가며 사과하라고 합니다. 남학생은 지난 12일 남양주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을 기절시킨 10대입니다. 성인 유튜버들이 아이를 찾아냈고 사과를 받아내는 영상을 찍어 올린 겁니다. 유튜버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처벌이 안 되니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사적 보복, 지난 몇 년 사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난 2020년 아동성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때 유튜버들은 경쟁적으로 사적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조두순이 탄 차량이 나타나자 내가 잡겠다고 고함이 터집니다. 추격하고 차량을 발로 차고 때리던 한 유튜버. 복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조회수 욕심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 유튜버는 배우 이선균 씨의 협박범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정의를 얘기했지만 법의 테두리는 벗어났습니다. 자의적이 되기가 쉽고 폭력의 양을 조절을 못하는 문제. 다만 그만큼 사법기관이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적 복수의 유행은 공권력이 스스로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